플라톤의 서양 철학 개몽주의 이외에도 이성적 사고는 인간의 지식을 개선하고 더 나은 벌정을 내리게 하는 수단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논쟁 문자들은 이런 고전적 해소에 관계를 두고 나섰다 당시 장인포 연구소의 인지과학자인 댄스 버버 박사와 비펜스의 연약에야 유보 머시아트라크 스포인의 모습 이성적 사고는 이런 사회적 현상이다 우리가 우리 나머지 서로 끝까지 걷고 있다 irt장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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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넉넉넉넉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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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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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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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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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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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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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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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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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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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tley. .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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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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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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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뇌 Associate의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안 봤을 때 쥔고 있다고 말해서 안뇽합니다. 내가 정말 좋은 거 생각한지 시간 때문에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지 내 영혼을 적은 것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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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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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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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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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